거기 밖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부릉부릉 자동차가 있어? 깜짝이야? 마침내 혜리? 아리야 아빠 아리야 네 해야지 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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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었어? 아리야 아리야 그림 그리기 하고 있었어? 아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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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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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는 어떻게 해? 하트는 그렇게 그리는거야? 이제 자야지. 엄마 이제 자러 갈거야. 책을 걸어가자. 이리 가자. 책을 걸어가자. 자장자장하고 책을 가야지. 이리 와요. 이리 가자. 이제 자야지. 졸리잖아. 내일 빠빵 빠빵 빵빵 내일 하자. 부릉부릉 내일 하자. 부릉부릉 내일 하자. 안녕. 인사해. 안녕. 자동차 안녕. 자동차 안녕. 부릉부릉 내일 하자. 부릉부릉 내일 하자. 아리야. 엄마 손잡고 가자. 엄마 손잡고 가자. 엄마 손잡고 이제 자러 가자. 엄마가 재미있는 책 읽어줄게. 엄마 손잡고 가자. 엄마 손잡고 가자. 엄마 손잡고 학생의 손잡고. 엄마 손잡고. 아빠. 아빠. 아빠는 내일 보고. 하리는 자동차 안녕 안녕. 안녕. 안녕 희봄이도 안녕 잘자 희봄이도 안녕, 자동차도 안녕 들어가자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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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